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제가 올해 강사 일을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 차에 들어서더라고요. 오늘 문득 깨달은 건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연락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떤 분들이 연락 오시냐면 강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강사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강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 강사, 프리랜서 강사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대화하듯이 하나하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강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백그라운드는 10년 이상 계속 마케팅 일을 했습니다. 제가 첫 시작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배낭여행하고 해외에 다니면서 세일즈 마케팅을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던 게 군대 갔다 와서 중국을 여행하다가 티벳까지 갔습니다. 티벳에서 찾았던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 길거리에 만 원에 팔리는 악세사리가 똑같은 게 티벳 길거리에 천 원씩에 팔리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사다가 다시 이제 중국 북경 천진까지 와서 거기서 팔려고 하니까 중국 물가가 너무 쌌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파는 게 가장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거 마케팅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일본에 고베까지 갔습니다. 고베에서 오사카에 가서 길거리에 자판을 하고 신문에도 나오고 투자 받아가지고 네팔 물건들, 인도 물건들, 중국 물건들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팔고 했던 일이 제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중국 산동 웨이하이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04년부터 인천에 있는 다이몬드 공구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하게 됐고 계속 출장 다녔었죠. 출장 다니고 대만에 지사장도 하고 그때 제가 했던 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험도 하고 반도체 관련된 경험은 정말 많이 했었고 한국 들어와서 안산에 있는 중견 업체에서 또 이제 해외 영업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대기업에 가서 또 이제 관련된 그 반도체, 태양광에 관련된 그런 해외 영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백그라운드는 10년 정도 거의 대부분을 B2B 영업 마케팅 했던 거고 제 1관은 계속 나와서 고객들 만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자료 만들고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에 필요한 역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잘 아는 부분을 찾았던 게 기획을 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발표를 하고 도식화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게 야, 나는 진짜 이런 일만 하면서 먹고 살면 정말 재미있겠다. 그걸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1년도쯤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건 B2B 마케팅 교육을 들으러 갔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강사님한테. B2B 마케팅 세일즈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그분이 B2B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게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고객을 만족시키면 된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 시간에 저 강의를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강의를 해도 저 사람보단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출발점이 MBA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고려대 MBA에 합격을 해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기업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프리랜서나 기업 강사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본 케이스는 회사에서 인사 교육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을 교육 기획을 하고 이제 강사들을 만나고 자료를 같이 만들어내고 교육 퍼포먼스 만들어내고 교육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몇 년 한 10년 정도 되풀이 하신 분들이 독립을 하셔서 자기 교육 에이전트 쪽을 하시던지 완전 교육 기획 쪽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강사로 이제 와서 독립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케이스가 나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기업체 내에서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많은 쪽이 화장품이라든지 일반 B2C 산업 쪽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쪽으로 사내 강사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나와서 독립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회사 그분들이 다녔던 회사에 강의를 띄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행사나 이제 그쪽 마이스 쪽으로 있으면서 행사 진행을 하다가 강사하고 같이 하고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케이스는 제가 가지고 있던 세일즈나 마케팅 베이스로 이 교육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엔 저도 이제 어떻게 기업 강사 프리랜스 강사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제가 시도했던 건 이제 그 엔비 대학원을 다니면서 여기서 제가 좋았던 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을 이론과 비교해서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기업 강사 프리랜스 강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교육 쪽으로 대학원을 많이 가시는데 저는 MBA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안에 심화 전공을 마케팅으로 했던 케이스고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이제 온갖 종류의 자격증은 다 모았어요. MBTI부터 해서 뭐 웃음 치료, 레크레이션 심지어 뭐 심리 치료부터 해서 정말 많은 자격증을 많이 딴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디자인 띵킹도 있고요. 그 자격증을 쭉 따면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저런 부분은 내가 정말 배우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저런 부분은 나한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네 라는 생각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제 제일 첫 강의를 생각해보면 재미있어요. 부산에서 제 첫 강의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첫 강의할 때 너무 떨리죠. 윈도우 PC 노트북을 제 큰 TV에 연결해서 집에서도 연습을 계속 했고 그리고 이제 백팩 같은 걸 이제 매고 갔다가 그 부산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끌고 다니는 캐리어 사서 모텔 안에서 다 챙겨 놓고 케이블 같은 거 체크해 보고 또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모텔에 있는 큰 TV에 또 연결해서 계속 연습하고 날 밤 샜죠. 그 강의가 아침 9시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거의 7시 반에 도착한 것 같아요. 열리지도 않은 강의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케이블 연결하고 다 체크했어요. 다 체크했습니다. 다 체크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의 시작했는데 갑자기 신호가 끊어지고 화면이 파랗게 변하고 온갖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마무리 잘 했지만 제 첫 강의 했던 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건 뭐냐면 분홍색 셔츠에 나비 넥타이 메고 그리고 이제 안경도 좀 특이한 거 끼고 얼굴에 이제 그 분치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제 차에 있는 그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장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에 그 넥타이 몇 개 그게 제 일하는 복장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세일즈하고 마케팅 쪽이기 때문에 제가 세일즈하고 마케팅 교육을 하는데 제 자신도 팔지 못하고 제 자신의 브랜드도 만들지 못하면 그건 뭐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자신을 제대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10년, 11년 그때 한창 떴던 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친구들을 좀 전략적으로 모았습니다. 기업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관이나 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을 전략적으로 친구를 모으면 또 그분의 친구들이 또 그쪽 교육에 계시는 분들이고 하나하나 프로필을 보고 친구들로 다 모으고 그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강의라도 강사료가 시간당원 몇만 원 수준이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강사료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 뛰면서 그걸 계속 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제 홍보를 하다가 가장 큰 저의 레퍼런스가 됐던 게 큰 공공기관 한 군데입니다. 그 공공기관 한 군데에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강의를 주셨어요. 기관 내에 있는 다른 담당자분들은 저 강사는 경험도 없는데 왜 기회를 주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온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꼭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고 평가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준비와 실행 그 사이 타이밍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준비 많이 하십니다. 강단에 직접 서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이 밸런스가 맞지가 않아. 정말 아는 게 많고 교육 기획도 하고 정말 컨텐츠가 좋은 분인데 불구하고 강의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또 기획이나 이쪽 부분에 또 굉장히 약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타이밍은 뭐냐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무대에 서면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준비와 실행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강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덕목, 능력은 우선은 이제 교육 기획 같아요. 어떤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가 왔을 때 그 강의 자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떤 툴로 요즘 툴이 많습니다. 파워포인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에 키노트도 있고 프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툴로 정말 끼깔러고 멋있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왜? 제가 생각할 때 강사의 첫 이미지는 슬라이드라고 봅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디자인 얼마나 세련되게 잘 만들었느냐. 자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형식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자기만의 컨텐츠를 코어 컨텐츠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트렌드에 맞게 강의 자료 교육의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딜리버리가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차츰 차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제 그 기관에서 교육 기회를 얻고 그 기관에 왔던 이제 기업체 대표님들이 또 교육을 주시고 그 기관의 다른 지점에서 교육을 주시면서 기관부터 시작을 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위, 2위 하는 교육기획사, 교육기획 에이전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강을 한번 해라. 시강. 시강이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한 30분 정도 샘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력이 수십 년이고 최소 10년이고 이런 분들이 다 모였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여튼 거기서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강을 잘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됐어요. 그 기획사에서 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교육을 들은 교육생들 분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는 차츰 차츰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확장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